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검수 완박을 처리하기 위해서 꼼수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이 현재 복당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민영배의 복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민영배 의원이 토사구팽을 당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헌재 판결 이유가 될 것이라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 규범을 깨트리는 행위였다면서 민 의원을 안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검수 한박을 민주당이 강행을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는가라면서 검수 한박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선언한 박영진 의원도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의 제명 문제라던가 민영배의 복당 문제가 국민이 새로운 민주당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하물며 당내에서 민영배 의원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목소리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들을 무시하는 목소리로 비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우리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국민들은 윤미향이라던가 민영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가지고 민주당을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지금 비상 상황인 것이 자기 딴에는 선당 후사라던가 또는 지지층들의 입맛을 조금 맞춰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검소한 바 군면에 위장 탈당을 했지만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고 현재 민영배가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인 거하고 아닌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려 돼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공천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한동훈 법문부라던가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검소한박 법안의 위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혹시라도 검소한박이 위원 판결이 난다면은 민영배는 완전히 삽질한 것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꼼수 탈당을 해서 검소한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되면서 잘못하면은 검소한박 삽질을 한 것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헌재 판결 전에 민영배의 복당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검소한박 절차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영배가 복당을 하면은 꼼수 탈당을 했다는 것이 아예 인정을 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에서는 복당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현재 법조계에서는 민영배의 꼼수 탈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영배는 검소한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당을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편을 듣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리라든가 법의 정신에 완전히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을 하고 형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이것을 위반을 했다면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시켰는데 이거는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에다가 입법권을 위임을 했는데 그 권한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고 의석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정당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민영배의 꼼수탈당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번에 민영배가 보여준 꼼수탈당, 위장탈당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말고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굉장히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민영배의 복당은 허락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검수완박도 헌재에서 위험 판결을 받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